굳이 뼈를 깎으려고 해서 죽을 고비로 넘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이나 필러는 좀 위험하니까 자가 지방을 좀 넣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메꿔준다든가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은 통계학이다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호감 가는 얼굴 여러 가지 느낌이 한 방에 그 사람이 이미지 메이킹을 딱 할 수 있는 게 모습 외모죠 꽃님들 저도 이제 나름의 노력을 해서 젊어지려고 처발처발하고 있는데 또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쁜 관상이 어떤 거냐 지나치게 옆광대, 앞광대가 나와 있다면 강해 보이죠 뭔가 고집스러워 보이고 지 잘난 척 할 것 같고 괜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임시가 굳어지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약간의 광대가 있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성형에서 실리콘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덧대고 이 턱에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뾰족한 턱을 좋아하잖아 근데 오히려 외국은 이렇게 사각의 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인 거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취향인 건데 광대가 너무 돌출한 것 같은 경우는 굳이 뼈를 깎으려고 해서 죽을 고비로 넘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이나 필러는 좀 위험하니까 자가 지방을 좀 넣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메꿔준다든가 그 다음은 코가 이제 매구리코 이 콧등이 좀 이렇게 쭉 빠져야 되는데 저도 코에 불만이 많아서 맨날 거울 보고 이거 땡겨 이렇게 좀 아 그냥 똥글똥글한 게 너무 싫어 이게 좀 이렇게 샤프하게 코가 이렇게 탁 되길 원하는데 꿈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콧등을 쳐준다든가 이렇게 어떤 의학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 의술이 들어가는 거 추천해드리고 무턱 가장 이 사주에서 사나운 게 눈 다음이 턱인 것 같아요 이 턱이 무턱인 사람들은 말념이나 자기 재물복에 직격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턱에다가 인조 뼈 같은 걸 넣어서 턱의 라인을 강하게 앞으로 살짝 땡겨주죠 얼마든지 성형이나 기타 다른 시술로도 자기 관상을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 대학교의 관상학 교수님이 제 사부님인데 우리 사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질성은 바뀌지 않는다 얼굴을 갈아엎어도 내 타고난 뼈에 흔적은 있다라고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당이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따지면 여배우들 비포 애프터 어마무시하잖아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사랑도 받고 인기도 얻고 말 그대로 재물도 많이 갖게 되고 시집도 좋은 곳으로 가는 좋은 사례도 있듯이 우리 꽃님들도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마 이마가 이렇게 가운데 골이 파였거나 뒤로 물러나 있는 이마 같은 경우는 좀 험난한 인생의 표범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 거는 살짝 자가 지방이나 필러나 인공뼈 실리콘 같은 걸로 개선을 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막 눈꽃 마녀가 전부 뜯어 고치라고 했어 또 이러면 곤란해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취업이나 면접에서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서비스 업계에서 이미지상 너무 별로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 외모 때문에 나의 진짜 실력이 감소될 때 그때는 조금은 손을 보는 것을 저는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성형 좋아해요 이뻐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면 과하지 않는다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의 차원에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1대 1.5배의 비율을 잘 섞어 있다면 입술에서도 식복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짧은 지식 아주 찰지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 조금씩 이뻐지고 돈도 많이 벌어봅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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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